저는 보통사람에서 성진의 아내의 정숙 역할을 맡은 라미란입니다.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이고요. 손현주 선배님 아내로 나왔습니다. 100% 선배님 때문이고요. 선배님이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셔서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촬영하시면서? 선배님이 항상 이 작품을 하면 현장에서 재밌게 해주겠다. 정말 즐겁게 해주겠다.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. 선배님이 전남편이셨거든요.